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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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통꽂이 예 염통꽂이 예 마지막에 불맛이 나게 예 한번 사 굽어야죠 예 프라이팬에 기름 좀 들어야 되나 예 오 요거 예 샀다 아입니까 그냥 토치를 살랬는데 그걸로는 음식하는게 아니라더라구요 예 철물점 토치를 살랬는데 예 이뻐 음식이 같고 이렇게 할까 싶어 같고 이렇게 하고 약간만 예 요래 갖고 10개 4900원 예 10개 4900원 잘 될랑가 모르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소스는 따로 안만들고 그 저 치킨집에서 남은거 있죠 그거 이렇게 보아놨거든요 여기 예 어 소리 좋다 하하 이 개나무 같은걸로 돼 있구나 다еты곱 다 왔다 기름을 안부을걸 괜히 부었나 이상한데 분위기가 이제 불쇼를 해야죠 불쇼 파이어 차rock берука 뜨거워 너무 뜨거운데 시야기 한 번 더 해주고 맥주 여기다가 바로 예쁘면 불 붙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들고 한거죠 본격 쿡 방송이니까 후라이팬에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나 하신다면 기름 들을 필요 없겠다 기름이 나온다 불쇼 했죠 불 불쇼 했습니다 이거 하나 먹어볼게요 대충 익었겠죠 안 익어도 내 입에 들어가는거니까 잘못해도 제가 잘못되니까 맛있다 와 맛있다 음 음 으음 백길인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믹이 왔나 아 미싼 옹호님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와 이거 맛있는데요 볼래 조금만 더 내야 되겠다 와 이거 맛있다 와 식욕이 살아날란다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